우리에게 아름다움은 하나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숫자만큼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찾는 일 AI시대 이런 뷰티앱이면 가능하죠 AI로 퍼스널 컬러부터 64가지 피부타입을 진단받고 나와 닮은 유튜버는 물론 내게 맞는 화장법도 기술적으로 찾아주죠 내 피부와 찰떡궁합 화장품 매칭까지 찾았다! 나도 몰랐던 나만의 뷰티 AI 기술로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저희의 가능성에 창구가 한편이 되어 투자유치 기회를 열어주고 있어요 창구와 젠페이스가 펼치는 팀플레이 K뷰티를 더 큰 세상으로 펼쳐갈 거예요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구글 플레이 구글 플레이 구글 플레이 중간에 Contvey 안돼요